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의 인구는 154만 1,502명으로 1년 새 0.1% 감소한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시구는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.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원주, 춘천, 강릉, 속초, 양양이며 원주의 인구 증가율이 1.5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나머지 13개 시구는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성군으로 마이너스 3.1%를 기록했습니다. 시지역 중에 인구 감소율이 제일 높은 곳은 마이너스 2.2%의 태백시였습니다.